안녕하십니까? 평양 24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북한 정권이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한다고 이제 북한 주민들에게 열한 한 자라놓은 했지만 지금 북한 주민들에게 일체 이 소식을 전하지 않고 또 북한 주민들은 이 소식을 대한민국 라디오를 통해서 전해 들으면서 엄청난 충격과 저롱에 빠진 소식을 여러분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이 김정은이 군사 정찰 위성을 쏘아 올리면서 북한에 우주 관련된 부서를 만들었습니다. 자 2300만이 완전히 거제 같은 나라 굶어 죽는 나라 이거는 무슨 소달구지가 밥갈이 하는 그런 나라에서 우주를 개발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북한 인민들이 보기에도 토무늬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누가 봐도 이 김정은의 유화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자가당측에 빠져가지고 혼자 지금 북치고 장구치고 있는데 자 인민들은 하루 3끼 먹을 밥도 없고 약도 없고 지금 코로나 후유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그 약을 사올 그런 돈 가지고 지금 엄청난 무기 개발 특히 무슨 우주 개발까지 하겠다고 하니까 인민들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자 지금 북한 주민들이 황당하게 생각하는 것은 북한 중앙TV 방송으로 군사 정찰 위성을 곧 발사한다 이런 소식을 전해 올렸는데 이후부터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 북한 인민들에게 아무런 말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북한 주민들이 외부의 정보에 더 길을 쫑긋하게 지금 기르고 있는데 라디오를 통해서 이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이 완전히 실패했고 이 실패한 그 잔해물을 대한민국 해군이 전부 다 지금 수고해가고 있는 소식을 북한 주민들이 지금 다 듣고 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북한 인민들이 얼마나 황당무게하고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실제로 저희 평양 24시가 내부의 분위기를 살펴보니까 지금 인민들이 불만이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엄청난 분노와 지금 화가 지금 솟구쳐 올라가지고 참을 수가 없는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우주니 뭐니 하면서 또 군사 정찰 위성을 쏘아 올린다고 하니까 북한이 뭐 이렇게 돈이 많아서 뭐 이렇게 대단하게 군사 위성이 쓸모가 있을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말이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정찰 위성을 쏘아 올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남한 방송을 들어보니까 북한 주민들도 이거 수긍을 하는 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 군사 정찰 위성을 쏘아 올리는 그 한발값이 북한 인민들 4년치 먹을 식량값과 맞먹는다. 자 여기에 북한 인민들이 뚜껑이 열리는 겁니다. 지금 북한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나 최소한 중국 사람들만큼이나 먹는 데 별로 신경을 안 쓸 정도로 잘 먹고 있다. 이러면 사실은 뭐 별 할 말은 없겠지만 지금 북한 인민들은 초금목피 지금 아사다가 창고를 하고 있고 모든 인민들이 궁피에 지금 빠져 있는데 그 북한 인민들이 4년치 먹을 식량을 한방에 쏘아 올리고 실패했는데 또 지금 쏘겠다고 하니까 또 4년치를 지금 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북한 인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 이런 분노한 목소리가 라디오를 통해서 전체 북한 인민들에게 지금 계속 지금 퍼지고 있다 보니까 북한의 보위부도 엄청난 당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북한의 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 코로나 이전에는 그래도 이제 막 활기가 넘치고 사람들이 북적거렸지만 지금 북한의 장마당에는 사람이 다 이제 기가 죽어 있고 풀이 죽어 있고 그리고 뭐 활기라는 거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얼굴은 진짜 다 이제 피골이 상접하고 사람들이 분노밖에 남은 게 없다는 겁니다. 자 이번 군사 정찰 위성 실패 외부 통신에다가는 실패를 인정하고 엄중한 교라미니 뭐니 떠들었는데 실제 북한 인민들에게는 얼마나 무서운지 말 한마디 못하고 지금 전전궁궁하고 있는 이 김종훈 정권의 내부의 참상이 얼마나 이게 웃기고 말이 안 되는 것인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께 우리가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평양 24시는 이런 북한 내부의 다양한 정보들 특히 인민의 고요를 짜내서 엄청난 비용으로 탕진하고도 북한 인민들에게 자그마한 자책감도 없는 이 김종훈 남매 이 후한 무치에 대해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북한 동포들에게도 이 소식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콘텐츠들을 잘 만들어가지고 북한 주민들에게도 왕창 보내는 그런 사역들을 하려고 합니다. 자 평양 24시를 함께 구독해 주시고 또 함께 도와주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 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